저 얘기했습니다. 빙판길 출근 산재 인정. 네,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게 잘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지난해부터 산재보상법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했었는데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말하자면 통근버스 같은 것들이겠죠.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출퇴근하다 다친 분들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이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다치게 되면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불안한